안녕하세요. 담비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식이섬유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를 다룰 때 망원경식 연구가 있고 현미경식 연구가 있는데 망원경식 연구는 산 같으면 멀리서 산을 보는 거예요. 산 모양이 어떻다. 그 다음에 현미경식 연구는 골짜기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살필 때. 그래서 망원경식 연구와 현미경식 연구가 조화를 이루면 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천연치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도 살펴봤고 또 세부사항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생활양식에 해당되는 부분의 음식, 또 음식 문제 중에서도 주제가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식이섬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선진국 나라들과 후진국 나라들 사이에 발병률을 조사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발병률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각종 퇴행성 질병들이 8배, 20배, 50배, 100배 이렇게 미국인들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두 배, 서너 배 이렇게 많은 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암에 걸리는 비율이 100배나 더 많다. 또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이 50배나 많다. 그래서 학자들이 살펴본 가운데 미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조사해 봤는데 미국인들은 하루에 먹는 음식 중에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게 86% 식이섬유가 좀 들어있는 음식들이 14%에 해당됐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반대였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90% 이상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그리고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은 아주 적게 먹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식이섬유란 뭘까요? 우리가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거칠거칠한 게 있죠. 그게 식이섬유예요. 식물의 뼈대라고 말하는데 이 식이섬유는 셀류러스, 헤미셀류러스, 페틴, 미그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섬유소, 반섬유소, 또 우리가 과일, 잼을 하면 묵 같은 것 생기죠. 이런 것들도 섬유소인데 이 식이섬유는 대별에서 물에 녹는 게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그 기능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특징상으로 볼 때 식이섬유는 식물에 존재합니다. 생선이라든지 동물성 고기에는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선택을 할 때 식이섬유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양학자인 호프만 박사는 건강한 사람의 배변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세 번씩 변을 본다. 냄새가 적다. 소세지처럼 되지 않고 변이 묵다. 그렇게 했고 변기의 변이 밑에 가라지 않고 위에 뜬다. 그다음에 시간이 한 30초면 다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건강한 배변 생리를 가지려면 필수 요소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체중이 굉장히 많다거나 변비가 심한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병원의 음식은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며칠도 안 가요. 2, 3일이면 변비가 딱 끝나요. 그리고 우리 병원의 1주, 2주, 3주 지나다 보면 하루에 두 번, 세 번 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빌리루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에 보관했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보내는데 이 담즙은 노폐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담도가 12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12지장에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우리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의 길이가 9m인데 소장의 길이만 7m예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담즙과 수분을 흡수해서 긴 소장을 내려가면서 자극을 주면 우리 연동운동이 잘 일어나면서 이런 멋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담즙이 다시 흡수하게 돼요. 이거를 장간회로라고 해요. 그런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이게 농축이 되면서 이제 담석증을 일으키고 또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신장결성이나 방광결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계속 먹게 되면 담즙이 멋진 일을 하고 배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음식에 있어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밥이라도 흰밥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현미라야 돼요. 통곡류 음식.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포화지방. 우리 몸의 온도만큼 내려오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물성 고기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장에 유익균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순간순간보다 피를 깨끗하게 해줘요.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면 면역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늘이 주신 통곡류 음식, 또 싱싱한 야채, 싱싱한 과일, 견과류를 골고루 먹게 되면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